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을 위해서 좀 특별한 것 준비했어요 뭐냐면 영어를 공부할 때 특히 학교에서 노래로 배우는 거 있잖아요 노래 듣고 노래 가사를 보고 배우면서 이제 막 뭔가 자연스럽게 배우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나중에도 많은 사람들이 막 유튜브 들어가서 영어 노래를 들으면서 영어를 공부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독일어를 배울 때도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독일어로 되는 노래도 많잖아요 네 근데 혼자 하면 좀 어렵잖아요 특히 독일 노래들 좀 그냥 어려울 때가 있어요 좀 표현이 좀 특이하고 막 그래요 그래서 이제 오늘 여러분 위해서 노래 하나 하나를 준비했어요 한국말로 번역했고 이제 그냥 좀 자연스럽게 번역했는데 그대로 번역하는 것도 설명해드릴 거예요 정말 잘 알아줄 수 있게 잘 이해할 수 있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지금 이거 설명하는 것도 이미 너무 뭔가 어려운데 사실 이 노래를 영상 안에 붙일 수 있는지 보여주고 들려줄 수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한번 해볼게요 근데 혹시 지금 이제 그거 안 나오는 것이라면 copyright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밑에서 링크도 붙일 테니까 댓글에서 링크 붙일 테니까 그거 보시면 돼요 네 그리고 한 가지 더 그래서 왜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해요 이거 독일인데 네 한 가지 더 설명할게요 독일에서 당연히 뭐 love song 사랑 노래 이런 거 있죠 근데 독일에서 약간 친구한테 하는 노래 응원해주는 노래 그리고 자신을 스스로 응원해주는 노래 그런 것들 되게 많아요 특히 약간 한국보다 한국에서 그냥 막 신나는 노래 뭐 love song 사랑 노래 고백 노래 이런 것들 많잖아요 근데 독일에서 약간 뭔가 더 사회적으로도 더 깊은 노래도 있고 그리고 친구끼리 하는 노래 있고 그리고 자기를 응원하는 노래 많아요 그래서 오늘은 약간 자기를 응원하거나 자기 친구를 응원하는 노래 선택했어요 네 이 노래의 타이틀은 제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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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부터 조금 번역하기가 어려워요 뭐냐면 합창들 합창들 그리고 기성 기독교 노래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아 네 그래서 제목은 그르 네 합창은 코어이고 합창들 그르이라고 합니다 그르 그리고 가수는 마크 포스터 마크 포스터 이라고 합니다 마크 포스터 그르 네 그러면 한번 들려 볼게요 될지 모르겠지만 나중에 편집할 때 빼야 될지 모르겠지만 그럼 Guys 와우 마크 스토 디아는 커프 워 버퍼 하스 더 rocking 오 Acc rushed Warum makstu de는 Dannenckop Worf 하odenавать 쥐 네 다시 향ing 거북만 작년 이 표현은 많이 쓰는데 특히 외국인우로서 좀 오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기 머리를 만든다고 자기머리 하다구 좀 이상하잖아요 Warum makstu deen den enckuk tribes 뜻은 걱정하다. 이 표현은 걱정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는 왜 걱정을 해? 이런 뜻이에요. 왜 걱정을 해? 워프 하스 도 시스. 시스 약간 욕이라고 해야 되나? 아닌데? 그냥 그대로 번역하면 시스은 그냥 영어로 그 말 해도 되나? 유튜브에서? 안 될 것 같은데? 영어로도 비슷한 표현이 있습니다. 아 네. 그 표현이에요. 근데 이 부분에서 시스 하벤. 시스 하벤이라는 것은 독일어로 뭐냐면 약간 두렵게 하는 거. 두렵게 하다. 시스 난 뭔가 무서워. 두렵게 해요. 두려워. 이런 뜻이에요. 욕 아니에요? 욕 아니에요. 그래서 워프 하스 도 시스. 뭐가 두렵니? 뭐가 두렵니? 왜 걱정을 해? 뭐가 두렵니? 다음을 볼게요. 여러분 이 영상은 아마 길 것 같은데 긴 만큼 정말 도움이 되는 영상이에요. 인정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요. 너가 어떻게 해야 되요? 왜 떨어지지 않는다고 말할 bree지? 네. 왜 걱정을 한 게 andere 하는 게이예요. 왜 걱정을 해야 되요? 왜 tak 때문에 고링 안 Such일까요? 네. 아니, 왜 이렇게 해왈지고 하는 게다가 이렇게 해왈지요. 네. 왜 걱정할 수 없는 게 아닌가 될지. 왜 그렇습니까? 왜 싫어. 왜 척하는 게 걱정할지. 왜 그런지? 왜 이렇게 해왈지 내게 해? 왜 그런지 우리 다 해야 되요? 왜 quéпервых에 대한 거 viele? 네, 왜 그렇게 해왈지 않는다고 말할지? 왜 그렇게 해ώ? 왜 이렇게 해왈지 마세요? Was gegen jemanden haben. 이 표현은 바로 누구를 싫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Was hast du gegen dich? Wer nore shiruhe? Wer nore shiruhe? 이런 뜻이에요. 너는 자기를, 너는 너를 왜 싫어해? 이런 뜻이에요. 뭘 고민해? Wer nore shiruhe? Was gibt es dazu, Gruben? Was hast du gegen dich? 다음을 볼게요. 그리고 이 영상에서, 이 영상 보일 건지 잘 모르겠지만 나중에 보시면 영상에서 나오는 뭐 영상? 이 영상에서 나오는 영상? 네, 아무튼 이 영상에 나오는 것들 어떤 되게 독일에서 유명한 영화에서 나오는 부분들이에요. 그 영화의 OST이요. 사운드트랙이에요. 영화 사운드트랙. 네, 그 다음 부분 제가 대표하는 게 제가 defender서 제 방에 대한 CUGOASHIKE. 나는 너리 예음호태이. 나는 너리 예음호태. 나는 너리 예음호태. 내 그 다음rin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아니면 이런 점령을 안해봤자 그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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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들을 했듯이 있다고 한다 그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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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들이랑 같이 흠하고 있지 않은 것이다 그들은 그들을 어차피 그들은 함께하는 것이다 그들은 그들은 그들을 하신 것이다 좋은 것이고, 검은색은 약간 악, 나쁜 것, 이런 그런 비유 있잖아요, 비유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독일어로 schwarzsehen이라는 표현은 바로 부정적인 것만 보여, 본다. 네, 부정적인 것들만 본다, 이런 뜻이라서 여기서는 immer siehst du schwarz, 넌 항상 부정적으로만 보고 und brems dich damit aus, 네, ausbremsen, brems는 이렇게 멈추게 한다, 이런 뜻이니까 여기서는 너 스스를 막아, 이런 뜻이에요. 네, 넌 항상 부정적으로만 보고 너 스스를 막아. 네, 약간 한국말로 보면 이제까지 막, 왜 걱정을 해, 뭐가 두렵니, 뭘 고민해, 왜 너를 싫어해, 난 너를 이해 못해, 약간 이렇게 보면 좀 약간 혼내는 느낌? 근데 독일어로 그거 절대 안 해요. 약간 왜 위로해 주고, 약간 옆에서 막, 야, 뭐 고민해, 할 수 있잖아, 이런 느낌이에요. 네, 그거 꼭 아셔야 될 것 같아요. 네, 한국말도 너무 다른 느낌인 것 같아요. 넌 항상 만족하지 못해, 이런 뜻이에요. 네, 그리고 두 하우스 dich selber raus. 이 표현은 사실 저도 처음 들어봤어요, 이 노래에서. 약간 이 가수의 말투?이라고 해야 되나? 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뜻은 비권해, 너는 비권해,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스스로도 비권해. 그래서, nichts is good genug, 두 하우스 dich selber raus. 너는 항상 만족하지 못하고 비권해. 이것도 독일어를 이미 좀 공부하셨던 분들 알 수 있을 텐데, 언제까지 이럴 거니, 이런 뜻인데, 그대로 보면, 너 언제 그만할 거니, 이런 뜻이에요. 네, 언제까지 이럴 거니, wann hörst du damit auf. 이렇게 나쁜 거 아니에요, 막, 아, 언제까지, 너 언제 그만할 거니, 이런 거 아니고, 야, 너 진짜 할 수 있잖아, 언제까지 이렇게 고민할 거니, 이런 느낌이에요. 네. 그 다음에, Wie ich dich sehe, ist für dich unbegreiflich. 네, unbegreiflich이라는 단어이잖아요, 네. 약간, greifen을 이렇게 잡다는 뜻이잖아요. 네, unbegreiflichen, 이해 못한다는 뜻이요. 근데 왜 greifen이에요? 네, 왜 그러냐면, 약간, 나는 이 상어를 잡을 수 없다, 뇌로 잡을 수 없다,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unbegreiflich이라는 단어는 이해 못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Wie ich dich sehe, 내가 보는 너의 모습. 내가 보는 너의 모습. Wie ich dich sehe, ist für dich unbegreiflich. 내가 보는 너의 모습이 어떤지, 너는 모르지. 네, 여기 unbegreiflich, 이해 못하지, 이런 느낌인데, 약간 그냥, 너는 모르지. 내가 보는 너의 모습이 어떤지, 너는 모르지. Kom, ich zeigst dir. Kom, ich zeigst dir. Kom, 이리와. Kom, 이리와. 내가 보여줄게. Ich zeigst dir. 이리와, 내가 보여줄게. Kom, ich zeigst dir. 약간 너무, 뭔가 남자친구가 여자친구한테 하는 노래, 그런 느낌인데, 한국말로. 진짜 독일어로 그런 느낌 아니에요. 네, 그 다음. Ich las konfetti für dich rekenen, ich schütt dich damit zu. Ich las konfetti für dich rekenen, ich schütt dich damit zu. 네, konfetti 라는 거 있잖아요. 그 한국말로 약간 단어 없는 것 같아요. 이거, 여기 어디, 막, 영상이나 사진으로 좀 보여줄게요. 네, 그래서 사전에서 보면, 그냥 konfetti도 나와요. 네, 그래서 konfetti 라고 할게요. 네, ich las konfetti für dich rekenen, 너를 위한 konfetti 를 비처럼 내리게 해줄게. 내가 너를 응원할게. 이런 뜻이죠. Ich schütt dich damit zu. Ich schütt dich damit zu. 네, zu schütt den 약간, 그걸로 덮어놓아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konfetti가 쏟아지게 해줄게. 이런, 이런 뜻이에요. Ich las konfetti für dich rekenen, ich schütt dich damit zu. 너를 위한 konfetti 를 비처럼 내리게 해줄게. konfetti 가 쏟아지게 해줄게. 네, 응원한다는 뜻이에요. 그럼, 루프 deinen Namen aus allen Boxen, 루프 deinen Namen aus allen Boxen. Boxen은 여기서 스피커예요. 네, 원래 라우치 스피커이라고 하는데, 특히 젊은 사람들이 그냥 Boxen이라고 해요. Boxen, 왜냐면 이게 Boxen니까, 스피커는. 네, 그래서 뜻은 모든 스피커에서 내 이름이 들리게 해줄게. 이것도 응원한다는 뜻이죠. 그리고, der beste mensch bist du. 모든 사람 중에 내가 최고야. 모든 사람 중에 내가 최고야. der beste mensch bist du. 이, 약간 이 문장은, 어, 약간 그냥 노래에서 나오는 문장 느낌이긴 해요. 왜냐면, der beste mensch bist du. 제일 좋은 인간은 너야. 이런 뜻이니까, 약간 좀 이상한데, 그냥 노래에서 이렇게 나오니까, 그냥 노래의 표현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 다음. 도시에서 네 집까지 갈릴 거야. 네, aqu을 향해. 너로 위한 레드카피시 온 도시에서 니 집까지 갈일 거야 ich roll den roten Teppich aus 내가 레드카피시 갈일 거야 durch die Stadt bis vor dein Haus 온 도시에서 니 집까지 du bist das ding für mich du bist das ding für mich 이거 뭘까요 ding은 원래 그냥 것 thing 영어로 thing you're the thing for me 영어로 하면 이런 것인데 뭐냐면 여기서 이 가수는 표현하려고 하는 것은 너는 나에게 최고야 넌 나에게 모든 것이야 그래서 뜻은 넌 나에게 최고야 이런 뜻이에요 되게 젊은 사람 느낌이에요 이 노래 이 표현 und die köere sing für dich 여기서 이제 그 제목이 나오죠 köere 네 und die köere sing für dich 원래 그 뜻은 네 이 모든 이 모든 합창들 너를 위해서 노래한다 근데 약간 한국말로 이렇게 말하면 좀 좀 어색하죠 네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시면 됐냐면 뭐냐면 아 모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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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를 위해 노래해 모두가 널 위해 노래해 다들 너를 응원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계속 이제 그거 이어지고 그리고 오오오 이거 나오죠 네 그거 번역할 필요 없죠 네 그러면 다음에 들어가 볼게요 hör auf dich zu wehren das mach doch keinen sinn hör auf dich zu wehren das mach doch keinen sinn hör auf dich zu wehren das mach doch keinen sinn 네 피하지 마 소용 없잖아 내 말 지금 피하지 마 넌 최고이라는 것은 피하지 마 내 이거 소용 없잖아 이런 짓이에요 이해 되시죠? 그러면 다음을 볼게요 du hast da noch konfetti in der falte auf der stirn du hast da noch konfetti in der falte auf der stirn 네 저 이 부부 되게 귀엽다고 생각해요 네 뭐냐면 내 이마에 아직 konfetti가 남아있네 어 약 그저는 이제 너를 위해서 너를 위한 konfetti를 빛처럼 내리게 해줄게 이렇게 말하다가 막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어 내 이마에 아직 konfetti가 남아있네 약간 그냥 귀엽게 말하는 거죠 근데 여기 in der falte auf der stirn 나오죠? 네 Stirn 이마예요 Stirn 네 근데 in der falte auf der stirn 뭐일까요? 네 원래 어 이마에 주름살 이마에 주름살 이거 있잖아 여기 이거 네 거기 아직 konfetti 남아있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약간 한국말로 너무 웃기니까 너무 뭔가 없어 보여요 이렇게 번역하면 그래서 그냥 내 이마에 아직 konfetti가 남아있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 모르니 왜 모르니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원래 약간 너 왜 이해 못하겠니 너 왜 이해 못하겠니 너 왜 알지 못하겠니 약간 이런 뜻이에요 네 왜 모르니 다운 komm아 raus aus deiner deckung ich seh schon wie es blitzt 네 영상 왜 이렇게 이야기 어떡해 아이고 komm아 raus aus deiner deckung ich seh schon wie es blitzt 네 이거 약간 번역하기 어려웠어요 뭐냐면 일단 komm아 raus aus deiner deckung 숨지 말고 좀 나와 네 deckung은 약간 내가 숨어있는 그곳이요 komm아 raus aus deiner deckung 숨지 말고 좀 나와 그리고 ich seh schon wie es blitzt 네 이거 좀 설명해야 돼요 어 그냥 번역하면 이미 보이는데 이미 보이는데 그런 그런 뜻인데 ich seh schon wie es blitzt blitzt 원래 이 lightning이에요 그 뭐지 번개 번개 번개에요 번개인데 어 여기서는 약간 이런 거 있어요 그거 이제 그 다음 부분이랑 연결되어 있어요 다음 부분에 웃음이 나와요 웃음이라는 단어 나와요 근데 독일에서 약간 안 웃어 있는데 약간 이렇게 올라간다 이렇게 약간 올라간다 그러면 약간 이거는 blitzt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많이 쓰진 않아요 이 표현은 네 그냥 그냥 안 쓰셔도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연결되어 있어요 그 부분이랑 랏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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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제가 다시 한번 하고 에이씨 그 다음에 이제 랏어 다음 그래서 이거 이어지는 거예요. 숨지 말고 좀 나와. 이미 보이는데. 한 번만 보여줘. 난 거의 잊어버렸잖아. 웃는 얼굴에 내 모습. 네. 그럼 여기 같이 할게요. 그 다음 부분 이제 그대로 그 전이랑 좀 이어지고 밑에서도 그 가사 다 붙여드릴게요. 아 그리고 마지막에만 그런 거 있어요. 그 노래 핵심 부분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모두가 너를 위해 노래해. 합창도 너를 위해 노래해. 이렇게 나오는데 마지막에 이렇게 나오는데 뜻은 똑같이. 모두가 너를 위해 노래해. 모두가 너를 응원해. 이런 뜻인데 그대로 번역하면 나팔들 너를 위해서 부른다. 그런 기성... 기독교 노래 아니에요. 진짜로. 진짜로. 그냥 그렇게 표현해요. 독일에서. 네. 그리고 그리고 이런 뜻이에요. 이런 것 아닙니다. 얘가 똑같이. 아까 전이랑 합창도 너를 위해 노래해. 이거랑 똑같은 뜻이에요. 그냥 너를... 다들 너를 응원해. 모두가 너를 위해 노래해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이 노래를 열심히 들어보시고 공부하시고 그리고 꼭 여기서 가지고 가고 잘 쓸 수 있는 표현들 잘 써주시길 바랍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표현과 단어들 꼭 좀 외워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거 이제 수거이고 일상어이면서 정말 많이 쓰는 표현과 단어들이에요 그래서 꼭 그거 열심히 외워보시길 바랍니다 이런 영상을 좋아하시면 그거 꼭 알려주세요 이렇게 노래를 통해서 배우는 거 좋아하시면 앞으로 계속 그렇게 해보도록 할게요 이런 영상 사실 준비하기가 꽤 오래 걸리고 좀 어렵긴 해요 왜냐하면 저는 한국인 한국어 원어민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거 번역하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그래도 여러분을 위해서 그거 한번 해보고 싶어서 해드리고 싶어서 했는데 그런 영상 좋아하시면 앞으로도 계속 할 수 있으니까 꼭 알려주세요 그리고 또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비즈니스 말 치즈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